선유정보문화도서관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살아남기를 운영합니다. 오는 25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소장이 강사로 나서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구체적인 정보, 진로, 삶에 대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됩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